가만있어 모자메 왜 우참 안하는데 알람 떴다 반갑습니다 500년만에 지내기들인데 왜지?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냐구요? 저 이제 케미 좀 똑같았어요 그런가요?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? 말을 그리하시노? 평소 얼굴 아는거야 오늘 이 방 투수가 내 방 투수랑 똑같을거야 나는 내가 하던대로 할거거든 그래? 그려 난 내 방 투수한테 욕도하니까 아니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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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게임하는데 갑자기 누가 역시 박사님 이러길래 야 이 개새끼야 박았는데 슈애노님인거야 아이 반갑습니다 시대에 비쳐진 사람 뭐야 롤고수잖아 오늘 나한테 터넥 배운 동생 그 친구가 와버렸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하나요 우리 이제 한두시간 이제 노가리 까야돼 아니 내 10학구 갱성 이거 뭐야 아니 이어폰 Y자 잭이 없어가지고 하나 끼고 같이 끼고 있어요 존나 그럼요 오늘 안그래도 3개월를 했는데 무사히 맞췄습니다 네 날짜도 잡았고 네 날짜도 잡았고 존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니 우리 다음에 보는 날짜 아 그래요 그거 괜찮다 어 혹시 디맥 소리 들리나요 아니죠 디맥 방금까지 서로의 타건음이 어떠한가 평가해주고 있죠 타건음을 좀 탐닉하고 있었는데 어 누가 아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가지 준비를 해왔고요 창섭이가 이것저것 준비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 트위치 장례식 한다고 나름 이제 포인트 털나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던데 저는 이제 잘 모르고요 이제 이벤트를 그냥 뭐 시청자분들께서 뭘 해야된다 그런건 없고 이제 제 방송을 어디로 봐야돼 근데 신선은 여긴가 어 그런거같아요 그 시청자분들이 모으셨던 채널 포인트들 그냥 그 여기 보상목록에 보시면은 상자를 세개 만들어 뒀거든요 지금은 막아놨지만 그거를 이제 쓰시면은 룰렛을 돌려서 이제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게 이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준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갈 아세요? 그 히오스 초갈 저도 몰라서 알아봤는데 이제 그 약간 트윈 오우거라고 머리가 두개 달려있는 캐릭터 있거든요 머리는 두개인데 몸은 하나인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디맥 버서스 방파서 반반 아유 오른손 왼손 이제 반반 이제 반반 나눠서 이제 일대일 해서 시청자분이랑 상품 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제가 들은건 거기까지랑 하나 더 있습니다 이따가 저도 좀 쫄았던 공포게임 이 싸지라는 공포게임이 있는데요 그거 창섭에 한번 내겨볼까 싶습니다 네 제가 아마 오늘 집에 나가기 전에 무릎이 골져되지 않을까 이게 창섭아 우리집 와본 후기 책상 어떤지 책상이 이제 제 집에서 방송을 할 때도 책상이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뭐 거의 부즈칼리파급이더라구 이거 잘못 맞은데 디저 뭐 이렇게 높은거야 진짜 디저 이거 투네이션 하긴 해달라는데 나 투네이션 세팅을 알면서 어떻게 한건지 아 잠시만요 투네이션 세팅 좀 하고 일단 이거 이렇게 알림 여기다 띄워놓고 5만? 뭐요? 제가 이거 제가 이거 알림 설정 어 어 어디있었지 오랜만에 만져봐가지고 이걸 내가 한번 볼까? 응 제가 이런거 같은데 어 그거다 따로 이것저것 준비는 해놨는데 투네이션은 제가 안써가지고 저 세팅할 시간 약간 생각을 못했네 음 잠시만요 아 메탈슬로그는 열정이 없습니다 아 햇반님 오완캐씨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왜이래 소리왜이래 두 분 맛있는거 사무세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새벽까지는 방송을 하지 않을까 오늘 좀 길게 할 것 같아요 포인트 다 터시라고 저런거 쓰면 이제 손해 저런거 아 근데 쟤는 팔로워를 방금 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1대1 버서스 포인트 없는 사람들은 1대1 버서스에서 이겨서 따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트루블루요 맞습니다 하하하하 씨 트루블루 좋잖아 왜 아니 저걸로 신청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나 그냥 아 나 리겟노래 신청곡도 아니라 그냥 노래 트는거 신청곡을 저렇게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네 아 존나 신기하네 야 그 따스라도 한판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응? 따스라도 한판 해야 되는거 그니까 명곡이지 근데 이거 리플렉노래 아 유비트 노래야? 수색노래 아니야? 리플렉노래 아니야? 리플렉노래 아니야? 몰라 나 비안분이라 모르겠다 오른쪽 부분만 나오면 안되냐구요? 자 자러간다 오오 깜짝이야 오 뭐야 미쳤나?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미쳤나? 햇바님 5만원 후원 월급 받았니?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거울 거울로 보이는거 좀 웃기지 않냐? 하하하 아니 이거 비맥 비맥 이거 뭔데 여기 로키스튜디오 보이나요? 작게?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10만원은 좀 지리네 진짜 아 햇바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저희 쓸 수 있나? 나는? 하하하하 뭐 그냥 놀아가지면 되지 뭐 아 그래요? 응 구구지가 이렇게 모일 줄은 몰랐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창섭이가 이번에 좀 큰 맘먹고 아 고맙습니다 이벤트 금액이 좀 말이 안되거든요 근데 70만원인가? 7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저도 10만원 보겠습니다 준비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땀이 나냐 술 마셔서 그러네 이제 그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상품소개 먼저 할까? 상품소개 상품소개 지금 해도 되나? 원래 이벤트 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 모이면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냥 18명 보고 있는데?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오오오오 나아 아이 각곡이긴 해 내가 이거 이 노래 처음 한게 어떻게 된건지 알아요? 동성로 게임천국이라고 있어 지하야 그때 2덱 정발기체가 나온거야 내가 딱 내가 그때 중딩이었거든 딱 들어가서 소댁 쪽을 딱 봤는데 응 진짜 우리 둘이 합친 사이즈 있잖아요 응 남성분 3분이서 소댁을 하는데 이렇게? 그러니까 한 분 이렇게 하시고 뒤에 두 분이 서 계셨어 어 근데 이 노래를 하는데 그 고음 파트 나오는데 떼창을 다같이 하는거야 존나 충격먹어서 내가 근데 존나 잘 불렀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나 도망쳤잖아 아하하하 내가 그냥 뒤에서 뒤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게임하면 가끔씩 어어 노래 따라 부르잖아 아 개지렸다니까 저거 노래가 존나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생각보다 음역대가 높아요 그러면은 창서가 오늘 방송 순서가 어떻게 되냐 오늘 방송 순서는 일단 저희 이제 방송 좀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하하하 이래봐도 긴장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한 두 시간 정도 한 노가리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디맥 저희 둘이 합체를 해가지고 버서스를 하는 그런 컨텐츠랑 그 다음에 이벤트를 진행할겁니다 야 근데 너 두 시간 저 차단 자신있냐 나는 없거든 그래서 한 두 시간이래 하하하하 한 시간도 난 요즘 빡세인데 큰 계기가 있어야 돼 아 이거 이게 사실 이게 만남이 좀 즉흥적이긴 했거든요 원래 이제 이쪽 방송은 채팅 수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하하하하 아 내가 채팅 규정을 없애버렸지 참 하하하하 아니 근데 제목 안보여? 트위치 장례식이라니까 아 장례식 오늘 킥하면은 식사인가? 식사까진 가능하긴 하지 식사까진 가능하긴 하지 아 나 매니저구나 자를 수 있구나 나아가이 근데 쟨 닉네이 왜 저래 건포도 그 저희 방송 매니저분들 매니저를 드릴테니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서 보니까 이게 투컴이 아니라가지고 오 오 뭐야 하하 와우 아이 가면님 이만한 후원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 만원 중세인 중세인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가 투컴이 아니라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채팅방을 잘 못 봐요 이게 볼 수 있어도 막 폰으로 밖에 못 봐서 어 내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휴대폰 켜놓거든 이게 볼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 어 맞아 그래서 나는 그거 하잖아 그 TTS 읽어주는거 음 근데 사실 오늘 읽어주면은 그냥 성희롱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 아니 님들 읽어봤어요? 아니 나 지금 뭐 창섭이 방송에서 내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약간 인생 현타 오는 일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뭐 얘기해도 상관없긴 하빵이니까 어 그치 사실 너가 안된다 해도 틀거긴 했어 하하하하 아니 모니터 한개에요 아니 이거 봐요 내가 얼마전에 뿌슝이란걸 해봤어 아니 근데 이게 첫 질문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였고 그 밑에 간짬뽕 나오고 그 밑에 엉덩이에 손가락 몇 개 들어가나요 이거 어떤 새끼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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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약간 칭찬 이쁘 왜 이렇게 이쁘신가요 이쁜거 칭찬 맞잖아 그러면은 엉덩이 한번만 플레이해주세요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미친 자화천 어떻게 생각하는데 찌르는 쪽인가요 찌리는 쪽인가요 한번 볼래요 오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존나 웃겨 성희롱할 줄 몰라서 무슨 질문 해야될지 고민이네요 아니 성희롱해야되는거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성희롱 아니 성희롱하라고 만든 게시판이 아니에요 님 성욕상의 게시판이 아니라고요 하하하하 이 새끼 누군데 치채님 얼굴을 볼때마다 아랫돌이에 시큰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저 진짜 미치게 그냥 미친거야 너는 지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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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존댓어 인생 폈다 존나오더라 무슨 삶을 산거냐 너 하하하하 하하하하 현김에 보여드릴게요 창섭이랑 밥먹은거 자 이거 먹었습니다 그리 존나 웃겼네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식사였다 아버지랑 같이 먹었거든요 하하하하 지훈이네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하하하하 그렇게 긴장되는 순간이 없더라고 하하하하 시아버님 하하하하 어 말을 잘못했네 시아버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트샷 찍고 방송 켰는데 이거 제 옷입니다 들려줬는데 뭔가 자기의 몸을 나 빼고 보여주는게 싫다고 해서 옷을 입었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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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인어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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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하하하하 트위치 장례식이라서 포인트 이벤트 하는데 그거 진행할 때 그냥 같이 합방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얘가 어제 11시 40분에 왔어요 도착 예정이 12시인데 11시 40분에 어떻게 도착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과속했다고? 아 과속 안했지 했겠어? 아무튼 이제 제가 그 집에 통금이 있으니까 11시에 상구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2시에 온다 1시에 온다는데 1시 반쯤 왔나? 거의 아냐 12시 반쯤 왔구나 밤 40분쯤 왔지 상구에서 이제 같이 게임하다가 텐동 먹고 텐동도 보여드릴게 아 텐동 진짜 맛있더라구요 나름 제가 자부하는 텐동집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유이치 아 유이치는 투덱 장인이고 유이치 유일 투덱 고수 이름이잖아 유이치 이러고 있네 유이치랑 유이치 가서 이제 텐동 먹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웃긴게 한 7명이서 갔어요 7명이서 갔는데 그 이제 2명이 광주 사람인데 여기 밥이 식히면 이 간장소스에 절여진 거를 그냥 그대로 주거든요 똑같이 이 새끼들 우리 다 먹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한 20분? 안나오는거야 20분 어 20분 정도 안나오는거야 그래서 기댕기 나오길래 야 뭐하다 왔냐 아 눈치보여서 못먹겠네 이지라라는거야 그것도 눈치보여서 눈치보여서 세공기밖에 못먹었다고 눈치보여서 세공기밖에 못먹었어 아 진짜 거의 다 됐나보여 이지라라는거야 아 워모가 반갑다 그래서 안나오게 와가지고 뽕을 뽑고 왔더라고 그 돼지새끼들 아니 담배 피우고 우리 밥 다 먹고 우리 한 공기 더 먹었잖아 너만 먹었어 나만 먹었나? 어 너만 먹었어 아무튼 다 먹고 이제 담배 피우는데 한 20분이 기다려도 안나오는거야 리얼 이제 아 그래도 뭐 우리 먼저 가는건 좀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머지 네 명이 이제 흡폭한 표정으로 아 이지라면서 아 이지라면서 아 근데 그게 흡족한 표정이었는데 말이 존나 웃겼어 아 눈치보여서 못먹겠네 이지라면서 나오는데 이 미친놈들이 이거 아 세공기밖에 못먹었어 이지라면서 배 만지면서 추워 죽겠는데 이새끼들이 그 담배는 안 피우고 바로 간거 좀 다행히 했어요 동선에 문제가 생길뻔했다 그래서 이제 항구 다시 가서 뭐 각자 게임 할거 하는데 그 창섭이 오늘 뭐 10분 퍼펙장 한다고 저는 뒤에서 구경하다가 어 못잡았습니다 못잡아가지고 이제 서로 싸움을 하고 그 시간 보내다가 일찍 왔는데 와서 이제 아버지랑 술 한잔하고 그런다고 방송을 좀 늦게 켰습니다 맞아요 원래 바로 켤 수 있으면 좋았는데 이게 첫 방문이다 보니까 첫 방문이라 식사를 피웠어 보겠더라구요 상섭이가 또 빈손으로 안왔어요 법주 하나 딱 들고 아버지 술 좋아하시니까 오 근데 얼마나 이쁘던지 음 법주 하나 딱 거기 편의점에서 하나 사가지고 그 반대로 음 빈손으로 가긴 좀 죄송스럽더라고 식기 소맥 한잔씩 했습니다 식기 그 그 그 근데 아니 진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둘 다 이성애자긴 해요 컨셉이 그런거지 어? 이성애자 맞는데요 이성애자니까 얘가 여자인거 아니에요? 아니 나 이성애자인데 얘를 보면 꼴리니까 이새끼가 여자지 아니지 너가 여성이지 시청자분들은 너가 여성이라고 알고 있을걸 공중할게요 아아 아아 아 저는 뽑겠습니다 암타선언 암타선언이 뭐야 암타선언? 암타 암컷 타락 아 아 이성애 이성애 말하다 보니까 암컷 타락이네 아이씨 아이씨 채팅창 창날라고 하잖아 아 왜 난 정상적인 채팅을 왼쪽 분은 그냥 애자 아닌가요 누가 그래? 어 친한 동생이야 오 친한 동생이거든 개새끼야 일로와봐 여보세요? 채팅 일부러 안써? 어? 어 깜짝이야 아이씨 라모드님 아이씨 라모드님 아이씨 라모드님 apter odia 아이씨 라모드님 아 네 увидеть 아이씨 라모드님 그런구나 끊도록 하마 고맙다 와줘서 그려그려 아 그 채팅창에 이거 복선이긴 한데 오늘 전화데이트 부럽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전대 컨텐츠도 있습니다 네 야 빌드업 지셨지 그니까 오우야 그럽니다 오늘 전대 컨텐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벤트 중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나왔는데 아니 오늘 전대 컨텐츠 있어서 복선 이제 복선 복선 너 이벤트 당첨된거야 인마 기바다가라 22 기바다가라 포인트 꽤 많이 드는거지 그지 확실히 야 다 2찾는데 아니 창섭이 방송이잖아요 창났네 진짜 이제 슬슬 아 머리가 왜 이렇게 떡지냐 다음 준비된 컨텐츠 뭡니까 Q&A 시간 갖추려고 했는데 지금 채팅창 꼬라지 보니까 Q&A 갖는 순간 Q&A가 아니라 이제 성희롱 시간이 되지 않을까 성희롱이랑 이제 약간 Q&A question and answer 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Q&A를 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자주 보인 시청자분들은 뭘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성희롱 시간으로 남는게 아닌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돌려야 존나 맛있게 돌릴 수 있는가 그걸 안다니까 어떻게 돌려야 맛있게 돌릴 수 있는가 그 님들 이거 캠 기준으로 왔을 때 왼쪽이면 얘거든요 왼쪽이 저기네요 스릴 사이즈 남자는 그거잖아 180에 76kg에 15 이런 느낌이잖아 스릴 사이즈 매너 성희롱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저거 북극의 빙하가 뭐 알파벳 틀렸어 그래서 오늘 심창섭씨와 하스터 박사님이랑 허니문 베이비 나오나요? 와정마리오 매니저? 나잖아 어 매니저? 아니야 나 매니저는 아니야 형식상 매니저지 제로투 쳐달라고 하시는데 좆 까세요 좀 끄죠? 그 이미 저희끼리 상관 그 욕해도 상관없다고 합의를 받습니다 원복이 녹화중인데 근데 뭐 박제해야겠다 뭐 어차피 트위치 멸망하는데 그럼 벗어 왜 욕하냐구요? 욕먹을 짓을 하지 마세요 씹새끼야 착한말 착한말 아 괜찮아 원복이랑 친해서 쟤도 나한테 병신이라 그래 지훈이는 벗지만 안 벗을거야 원래 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벗으면 큰일나긴 해요 오딜 만져 뭐 이상한데 만져 내가 하하하핰 이건 이 새끼 이거 왜 안되겠네 이거 이건 채팅방에 물을 흘리는 행위기 때문에 어 alarm 나 강탬 먹이긴 했어 어 괜찮아 친해서 안 풀었어? 안 풀었어? 응? 안 풀었어? 아 됐어 그리 살아 10분 동안 그냥 갇히고 있어 어 뭐야 그래서 초과일 콘텐츠 먼저 할거야 어떻게 할까 일단 Q&A 시간을 좀 가져볼까? 아 그럴까? 일단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요 대신 이제 성희롱은 이제 눈치껏 알아서 안 하는 걸로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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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저나 지훈이에게 궁금했던 것들 누가 먼저 태어났나요? 어 이거 좀 좋은 질문인데? 지금 경선 가면 3섬 가능하다고요 지금 즉시 가겠습니다 진짜 쿨팩 어허허허허허 아무튼 감사합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나요? 너 생일 언제야? 내가 먼저 태어났어 너 생일 언제였지? 나 6월 나 12월 형님 지훈이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? 피지컬적으로는 제가 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지나서 LandesК Volvo 아이 카이든님 횡 intend mol Clearly 부르지 마세요 야 지금 여기 적을 수 있는 질문이 없는데? 어떻게 생각해질 짬멍가 지금 호를 섞어 그저께.. 뭔가 알아내주실 수 있나요? 후 investigations 정치질문 안됩니다 아니 뭐 이 씨X랄럼 저희 정치는 벤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뭐야 강찬대장 돼있는데? 저 새끼 존나 둘이 식스타 대회에서 만났을 때 성마음 아 이새끼 존나게 똥싸네 하고 장난이고 응원했습니다 응원?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잘생겼는데 비결이 뭔가요? 그 안경을 닦으시던가 눈알을 좀 씻어보시면 아니면 이제 컴퓨터에 먼지가 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닦아보시고 다시 확인해보시면 월드컵 국가대표 결정전 콘텐츠가 있나요 음 저희는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도 질문있지 않았나 뭐 좀 하다왔는데 구구즈는 무슨 뜻인가요? 아 구구즈 탑닉의 멤버가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성역 최피 에프다 경민짱짱 그리고 이렇게 둘 저희 둘만 99년생이에요 그래서 구구즈입니다 뭔데? 나 채팅 못 봤어 어? 시작큰차님이 좋았는데 개인톡으로 식스타에서 민희 만난다고 살살해줬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니 진짜 그랬어? 야 이 큰일난 짓을 하고 있어 아 이게 만나게 됐으면 만나게 되면 이제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면 아니 제가 이거 온대 방송 그 일상 후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제가 민희님한테 8라운드 져달라고 했는데 성역이 왜 여기서 안돼! 이러면서 나 빨리 퇴근해야 돼 하하하하 이랬다고 얘기했지 않나? 자기 빨리 놀라고 어 빨리 가야된다고 퇴근해야 된다고 그냥 3대 떡으로 개떡 바르라고 민희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이거 썰 풀었었죠 네 사실 근데 내가 떨어질 줄은 나도 몰랐어 저 저도 이제 경민짱짱님이랑 같이 대회보고 있었는데 저희도 좀 놀라긴 했어요 그죠? 어 저 대회 나간 적 있냐고요? 저 식스타에 대회 나갔죠 그러고 나서 대회 나간 거는 이제 어렸을 때 과학 경련대회 나도 이제 수학 경시대회 물로켓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약간 서예 이제 어 막 그런 거 어 그치 그치 니게임으로는 우리가 대회를 나간 적이 난 한 번밖에 없어 나도 일단 사볼 밖에 없긴 해 DPC 아 DPC래 그 뭐야 광주 GPC? 그런 거 있지 않나? 그런 거 안 나가봤나? 나 한 번도 안 나가봤지 두 분 중에 누가 더 큰가요? 그 주어를 정확히 명시해주셨으면은 키 아닐까? 아 키 똑같지 않나? 거의 비슷해 근데 너가 좀 더 커 뭐? 한 1,2cm 차이? 거의 차이 안나요 근데 노래가 X같잖아 이게 뭔데? 10년 아 이것도 X같잖아 이건 식사 대회 결승곡이잖아 아 얘 왜이렇게 빡빡해 아 이씨 아 너 방송에서 이러는구나 어 아니 얘 커트가 좀 빡빡하네 아이 X같네 아이 나 기분이 확 나가네 왜이렇게 유민하냐구요? 식사 대회에서 저 노래 맛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이씨 아 이씨 아 소기를 빠암 개 개새끼야 아 뭐야 안풀었어? 뭐야 안풀려있었어? 그런가봐 아니 근데 무료 돈에인거 왜 킹받냐 풀지맞자 아니 무료 돈에도 돈이야 임마 알지 아니 근데 뭔가 잘못하고 이제 보석금도 아니고 그냥 무료 돈으로 하니까 킹받잖아 보석금이러고 있네 잠깐 이 이어폰이 자꾸 풀린다 어 나도 짧아서 어쩔수가 없어 아 맞네 아 운전은 운접이가 더 잘하죠 뭐? 네 근데 이런 스탠스에서부터 일단 제가 더 잘하는거에요 음 운전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거에요 근데 그거 맞긴 하더라 음 경산 충주 어디가 더 살기 좋나요? 얘가 지금 대구 좋다고 난린데? 그니까 저 지금 대구에서 좀 신세계를 맛보고 있긴해요 됐냐고 왼쪽분이요? 저요? 저 그 브레이크 안밟아요 야 어떻게 된거 해명해 어우 그런적이 없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브레이크 좀 스무스하게 밟잖아 넌 차가 좋잖아 맞네 어 우리 팔씨름하면 얘가 그냥 개떡밟아요 저번에 우리 했었어 했었나? 그 탑닉 정모 때 했었는데 그 뒤로 저 전원글이 그냥 안쪼여져가지고 얘 팔씨름은 딱 이렇게 쥐기만 해도 느낌이 오거든요 아 그래 얘 안돼 얘 빡세 어 존나 쎄 그냥 애초에 얘 압력이 70인가 그래요 제가 73입니다 어 73이에요 손은 이래보여도 에스토의 롱노 VS C샤쿠체의 물로켓 누가 더 큰가요? 아무래도 이제 제 물로켓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너도 롱노트 존나 잘 치긴 해 롱노트? 롱노트 어 그치 어차피 TTS 안나오잖아 근데 약간 도내 같은거 오면 못들일수도 있지 않나? 아 그럼 뭐가 들어라 뭐 오 그 그 그래 용아지는 고수맞지 맞지 맞지 기간토마키 아닌걸요 이거는 이건 딴거에요 딴거 아 근데 이 노래 다 정했다 끗 US에서 전일이야 응? 떼서 저거 전일이야 여우스에서 저거 전일이야 뽀뽀뽀뽀뽀뽁 대중에서 저거 전일이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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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이 알고리즘 왜이래 누가 공격이에요 갈시온 VS 다키혼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다키온이 뭐에요? 다키온이 뭐에요? 다키오는 알아. 팔시오는 그 발광은 9레벨이잖아. 두 개 있잖아. 사이터스에서도 옛날에 있었잖아. 아포더랑 어나더 이렇게 두 개 있잖아. 근데 다키오는 뭔지 잘 모르겠다. 그치? 뭐지? 나 진짜 몰라요. 뭐야. 너 뭔데 한번 볼까? 8707 948. 아아 기다려봐. 오투잼 아이덴티티 쓰레지….저는 파트 2. 파트 2 제일 좋아합니다. 아덴파2라고 괜히 하는게 아니지 아덴파3 아덴파4 뭐 이르진 않잖아 아덴파2 이유가 있음 아덴파2가 제일 좋아요 제일 잘 만들기도 했고 퀄리티가 제일 높아 1이랑 3, 4, 5 되게 많잖아 1은 너무 옛날이고 2는 적당한데 3는 짬뽕된 느낌이라서 별로 안 좋아해 애초에 1이랑 2 그거잖아 리믹스잖아 그래서 3부터는 뭔가 아덴파2도 그때 감성 생각하면 멋있는 곡이 많잖아 확실히 집사님이랑 우리랑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진짜 멋있는 노래죠 근데 저희가 듣기에는 2가 좀 더 최신 노래고 멋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 이래서 성희롱당하는거 아니냐? 5 있는거 아니죠 5까지는 아는 세대인데 지호 형은 5 있는지 아시려나? 어 아마 난 여기까지 안 된다 자 이거 고정 메시지 여긴 등록되나? 어 신청고나 정희롱X 이거 해가지고 고정 어? 고정이 안되는데? 야 잠깐만 신청곡 이상한거 같은데? 매니저? 고정이 왜 안되지? 아 됐다 아 마지로하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? 오메가 오메가 파츠 그러니까 저게 뭐지? 오메가 오메가 파츠 일단 한번 검색해볼게요 안 돼 아니 아니 뭔지 몰라 알아? 나 뭔지 몰라 아 난 뭔지 모르겠는데 안될 것 같아 어? 아니 아니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틀어보자 아 저 아 춘이집노래구나 아 저 아 춘이집노래구나 어? 이렇게 봤어? 뭘? 아니야 아니야 아 네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이집노래네 아 그니까 아 춘이집노래였구나 치찬님 보면 남자 좋아 나가라 나가라 야 오늘 우리 임차를 몇 번 하는거야? 야 이거 나 일상이야 우리 방송 켠지 몇 분 됐냐? 일상이야 아 일상이야? 나는 휴대폰 잡고 살잖아 아 나 그냥 꼰 좀비라니까 휴대폰 좀비라니 여기 이제 거치대가 있거든요 미친 중독자야 지훈이가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에 이 거치대 거치대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폰을 올려놔가지고 그냥 딕딕딕하면 그냥 한번 임차되는거에요 와 이건데 내가 진짜 열받는게 뭔지 알아? 대장환님 저 혹시 임차가 몇번인가요? 일곱번이거든? 이 새끼 여기선 존나 클린하구나 아니 대장환님 그래도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클린하지 와 내 방송에서는 임차 존나많이 먹었거든? 팜레스트 안쓰니다 저는 팜레스트 씁니다 저 여자 좋아해요 허니마 남자 별로 안좋아합니다 뭔가 해명을 해야될거 같은데 저는 이성혜자입니다 저도 이성혜자입니다 저 여자 개좋아해요 아 뭐하면 안되나? 아니어도 되지 아니 이건 약간 인간의 육구고 당연한 뭘까비요야 디맥전이 여러개 갈렸는데 속마음 빌려주세요 솔직히 손님방 따로 있어요 어 근데 여기 그거 말해도 되나? 너의 집? 어떤거? 좋다고 아 좋다고 지훈이 집이 좋아요 디맥전이 여러개 갈려하는데 속마음 솔직하게 얘기해서 별생각 없어요 아니 이게 현욱이 형 레밀리안 형 이제 솔짜리 때 얘기를 했었는데 형 유튜브에 박제했더라 존나 야무지게 이러니까 한 4개 됐던데? 다섯개 다섯개야 이름 가린것까지 한 6개 정도 야 그래서 이제 형 다 갈았더라 박제했더라 이니까 왜 내 전일 다 갈아 이러니까 그게 뭔 니 전일이야 내건데 주인 찾아간거지 이러더라고 니가 잠시 맡아놓은거지 이러더라고 약간 도라에몬 그 퉁퉁이 아니냐 니건 내꺼고 내건 내꺼니까 존나 약간 그거인 붐스 기준으로 그 알아요? 그 내 배치가 존나 좋아 근데 이제 내가 차로섭이한테 야 내 배치 존나 좋으니까 해봐라 해서 얘가 전일을 막았어 그리고 누구 배치에요? 내 배치 이게 진짜 계열 받는게 유튜브에 세병의 소녀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영상 이렇게 알고리즘 보는데 보이는거야 그래가지고 어? 영상을 딱 봤는데 오른쪽에 그 타겟 그거 지배틀 키면 닉네임 되잖아 에스토니아 정확히 이해할게 배치를 보는데 존나 익숙한거야 내가 맨날 파던 맥스 날린 그 배치인거야 그래서 어? 이거 내 배치인데 탈겟 에스토니언스 하하 하하 와 대가리 띵하네 내 배치인데 제가 이제 이전에 붐스방송을 한창 할 때 지은이가 와가지고 자주 보거든요 지은이가 배치 좋은거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고생하고 있는 것들 내 배치 써봐라 내 배치 써봐라 하면은 항상 막 3등 4등 이러니까 그러면 안됐어 그러니까 그러고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현욱이 형이 전일이 내게 아니였던거 이거 새벽에 전일이 새벽에 전일이 형 그래도 맥스 할 뻔했어 그러니까 그건 좀 지르는 기록이었을때 어 그때 봤잖아 응 어 영도 아이씨 나 이거 어떻게 꺼냐 에이씨 아 어떻게 꺼 이거? 야 어떻게 꺼냐? 야 이거 아 왜 하스터 노래 좋은데 왜 아 아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야? 이거야? 그 그 그 이거였나? 그거야? 야 이미 끝났어 손 대지마 손 대지마 끝났다니까? 끝났어 어 끝났어? 어 이 새끼 뿌틀뻔했어 신청구 하 아 나 쥐니즘으로 보고 있었구나 계속 야 너 이거 신청구 왜 12포인트야 어 어 아 오케이 신청구 아 네 나도 궁금하긴 해 아 네 방정할게요 아 너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ㅋㅋㅋㅋ ㅋㅋㅋㅋ 하고 있어 나 혼자 하고 있으라고? 그려 응 한 명씩 가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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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주윤이 C 드라이브 탐사공작을 해볼까? 야야야야 안 된다 우리 집 밖으로 폴더나 한번 봅시다 이 새끼 갑자기 뒤질래? 오 깜짝이야 야 간거 아니었어? 응 우리 컴퓨터로 뒤져 뒤지고 싶냐? 안 뒤지지 아 그지? 어 아 근데 했지? 아니 채팅방 옮겼어 채팅방 아 그래? 어 아 야 어 찍다 만거 같은데? 아니 찍은거지 갔다와 갔다와 어 야 안해 어 갔다와 아니 얘 문 아니 한 여섯번에 뒤돌아봐 안해 안해 안한다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이거 무서워 아니 공격하는거 같애 네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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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이는 c 드라이브 말고 크롬 검색기록을 봐야됩니다 이 새끼야 아니 지훈이가 지금 이제 담배 피러가면서 계속 가다가 가다가 한 한 한보 걷고 뒤돌고 한보 걷고 뒤돌고 한보 걷고 뒤돌고 뭐하는거냐고 안 보지 당연히 그치 사생활을 보호해줘야죠 그치 여기서 안 건드렸어 이거 옮긴거 밖에 없다 어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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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슬슬 10시 1시간쯤 돼가는데 슬슬 사람 몇명 있냐 이벤트 진행할까요 이벤트 이벤트 게임하고 아 그래 일단 버섯으로 들어와 니가 왼손 할래 나 이렇게 할건데 둘 다 오른손 써야지 어 근데 오른손 오른손이면 우리가 더 센거 아니야 반반할겁니다 캠을 잠깐만 손캠으로 바꿀게 원래 상사비가 손캠 가져온다 했는데 건망증 도져버려가지고 급하게 나오느라 건망증이 좀 있어가지고 어 제가 위스키랑 캠을 두고 왔습니다 제가 위스키랑 캠을 두고 왔습니다 고정이 안되는데 뭐요 고정이 안되요 이렇게 합시다 너무 심하네 개인스키죠 일단 디맥으로 할거구요 그 여기서 이기시면은 또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전에 나도 담배 좀 아 그려그려 갔다와라 손 좀 풀고 있을게 음 아 근데 이게 반반했을때 생각보다 진짜 드디어 밝혀지는 책상 및 잃어보입니다 없습니다 이게 은근히 이게 은근히 둘이서 같이 하면은 존나 힘들어요 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만 분위기가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 근데 야 내가 오니까 채팅이 확실히 창난다 네 방송인데 근데 내가 방송할때는 게임만 하잖아 아 아 하이 화면 한명 혹사냐구요 양쪽으로 다 나올텐데 아마 세팅하고 있겠습니다 상석이 오는 동안 키 세팅을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이벤트구요 저희도 이길 생각으로 하는건 아니고 Q는 맞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밀번호는 공로 비밀번호 아시죠? 어느소가 반미를 더 잘하냐구요? 키랑 이런거 다 맞춰드리... 야 창섭아 X댔다 햄춤님 들어오셨는데 햄춤님 들어오셨는데 햄춤님은 너무 쉬운 상대라서 창섭이 혼자 담당 하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쉬우셔서 너무 쉬운 상대라 반갑습니다 여자라니요 마스터 일단 키 다시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어 그래 키 세팅 너 봐봐 나는 파스타 하길래 강퇴시켰거든 나는 오른손으로 할건데 그니까 왼쪽 볼거고 너는 오른쪽 할거잖아 키 세팅하러 한번 봐봐 나는 어이 잠깐만 왼쪽이 존나 힘들다 왜 헷갈리잖아 그러면 내가 왼손할게 아 그럴래? 아니다 어 그래그래 하필 카테고리 비맥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하필 하필 비번 뭔데 6..9..7..4 오오 남사시려 아 국룰 비번이잖 오오 남사시려 그럼 너가 왼손 할거지? 응 왼손 키 배치 뭐야 왼손 키 배치? 아까 했던 대로 오키는 스펙 배치야 어 오키가 문젠데? 오키 왜 오키 스펙 배치야 AS 스페이스바 KL이야 어 야 잠깐만 오키 어떻게 하지? 오키 그거 하자 일자배치로 하고 오우 어 그냥 대충 우리 조별 과제 잘하자 아 그냥 알잘딱? 어 알잘딱 하자 어 어 나 양보 안하는 편이야 야 너 레이저 칠 때 어디부터 쳐? 나? 어 난 레이저 스페이스바 뭔소리야 아오컨 오버튼 나왔다 어 오른손부터 쳐 오른손부터 쳐? 어 오른손부터 쳐 오케이 그럼 내가 두번째부터 들어갈게 아 그럴래? 어 오케이 아 이거 야 이거 전력이 좀 중요하구나 야 이거 오버튼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오버튼이 함정이네 오케이 갑시다 야 배속 괜찮지? 배속? 어 좀만 줄일까? 아 그려그려 갑니다잇 가자잇 가자잇 이렇게 한 번 이건 8키 사이키고 이게 어 오버튼 아잠깐만 네만 잘라 네만 잘라 네만 잘라 네만 잘라 어 네만 잘라 큰일난다 내 맘 무조건 잘라 6키는 이거 6키는 이거 4키는 이거 4키가 이거 어 5키는 이거 6키랑 똑같아 6키랑 똑같아 어 어 8키는 알지? 오케이 오케이 할만한거 아 할만한거 나왔다 사이드 이거 정배로 해? 정배로 하자 아 정배로 해? 근데 나 룰라바라는 안해봤는데 룰라바라 나 이거 30퍼야 30퍼? 아 30퍼야 괜찮아 레이트가 30퍼 라고? 아 레이트가 30퍼 오 야 잘한다 어 나 좀 치지 너 0퍼잖아 어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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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생각보다 존나 어려 알아서 잘해라이 어 어 너도 어 어 야 야 야 존나 어려 야 야 야 너 빨리 치는거 같은데 어 야 야 이거 뭔데 어 어 어 어 어 야 어 어 어 어 어 야 왜 틀리는데 뭐야 아 내꺼였어? 어 야 개 어려운데 야 그래도 97퍼면 선방이긴 해 어 합판이잖아 어 어 둘 다 맥스셔즈보다 안 나오고 있긴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너네 집에서 합판을 안해봤잖아 아 맞네 어 야 야 너 미안 놔버렸다 롱롱 하하하하 근데 별자리 없어 웃긴 해 하하하하 아 맥저 가실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으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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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젠나 어려운데?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야 개털리겠다 야 우리 다이아로 할까? 아이 그거 상대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아 그래?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어 근데 좀 약간 슬슬 감 좀 잡고 있는데? 아까보다 나아지긴 했어 근데 이거 전박딱딱이고 가냐? 우리 왜 죽을래? 두들어 죽는 것 같아 빠르다 빠르다 노래 왜 킥인데? 야 이거 팔 엄청 아프다 2절 또 나오잖아 4절까지 나오잖아 한 번 더 2절 또 나오잖아 어우야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오케이 감 잡았어 맥주 가실래요? 딸기데이 어이 개빡세다 제법 좋은 소리 성희롱밖에 없노 리얼 야야야야야 이거 미러가 좋아 미러가 진짜 좋아 나 한 번 미러봐 미러? 어 야 그리고 자키니까 배속 조금만 높이자 응 두리를 어떡하냐 야 이거 6.4로 하자 6.4가 좋은 것 같아 잠깐 나 의자 좀 가까이 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? 감 잡았다 애조는 나쁘지 않아 처음에 100% 만족해 난 인정 어 어 어 어렵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오우 좋아좋아 오우 좋아좋아 오우 좋아좋아 어 좋은데? 야 너무 좋은데? 어허 어허 야 매콤만 하자 어 매콤만 하자 아이 좋은데? 오오!!! 야 매콤했어 매콤했어 아이 좋은데? 아 좋은데? 어? 뭐야? 어? 왜 진행은 됨? 뭐야? 어? 야 이런 버거는? 야 이런 버거는 나 처음인데? 뭐야 야 재경기 버거 뭔데 야 이거 광주에서도 이런거 있었으면 히트였는데 오 이거 갑자기 재시작이 되네 뭐 이런일이 다 있냐? 야 우리 감 다잡았어 나 감 잡았다 어? 에? 풀방인데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? 야 잠깐만 이노니까 야 굳이지 없는 방인데? 진행이 되고 있는데?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거 짝퉁 알아서 잘 찾아가십쇼 뭐지? 어떻게 당겨 방작 없는 방작 아 뭐고 아이 꼬서주나님 갇혔대 자 티어 꼬서주나님 그냥 들어오신 순서대로 할게요 아 그전에 이제 같이 게임하신 분들은 이제 경품을 챙겨드린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버서스 같이 하셨던 분들 싹 모아가지고 룰렛돌여서 이제 한 세분정도 뽑아서 뭐 사이버가나 사드리는걸로 아 오케이 다이아 전버튼이요 가보자 레디해주세요 야 근데 생각보다 개빡세 근데 노말판정은 또 몰라 되니까 아 노말이야? 어 노말이지 짭에는 해야되지 않을까? 너 감당 가능해? 나 마컨이 감당이 안되긴 해 아냐 오버튼 마컨은 쉬워 아니 잠깐 감당되는게 없는데? 오버튼 마컨은 쉬워 나 스페로우 만드 스페로우 트리 아니다 재미를 위해서 제우스 죽여 아 설마 1년부터 나오네 야 하나만 낮춰 야 밀어야 밀어야 가자잇 가보자잇 야 근데 노말이라 괜찮을수도 있어 아 노말은 할만해 야 그래도 우리 품격이 있는데 그치 금한데 그래도 캡스락이지 사이드 어 맞아 거리도 좀 벌어져서 할만해 나 방금 트리거 눌렀는데 잠시만 잠시만 야 여기서 치기가 좀 빡세기네 그렇네 아 괜찮아 어 오 하핰 어찌하여 트리니하니 개배노 할거 같은데 어 어차피SwR에서 개배노 할거 같은데 아니야 칠수있어 할수있지? 준비됐지 저? 준비됐지 참 물론이지 안해 너 자꾸 실수하는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반반이야 반반 치고 있긴 해 어 느낌이 있는데 필더 리듬 해 그냥 빨리 어 좋은데? 끝난게 아니야? 끝난게 아니야? 야 그래도 우리 99파야 나쁘지 않아 너무 좋은데? 야 2초 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합방 가실래요? 합방 가실래요? 합방 가실래요? 악질상과 허용입니다 아 소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이 채팅방을 켜놔야겠다 너도 켜놔 시작한다 잠깐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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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설마 버퍼제인줄 알았네 가부제이 가부제이 주 motorcycles executive 어 좋은데? 어 좋은데? 어 좋은데? 아 괜찮은데? 오와 잘했는데? 어 뭐야 배출이 올라간 것 같죠? 아 아따 편하노 에이 씨X 연타 시옥이네 어? 틀리만 나오면? 어 배송이 저 꼴나가 야 왼손 사기 맵인데 이거? 어 오른손 잔나 힘들어 사과되면 잔나 웃기네 어? 야? 어 잘 쳤다 인정? 인정 어 오른손 잔나 아파 야 이거 왼손 사기 맵이다 아 된나 힘들어 오 방금 졌어 잘 쳤다 아 잘 쳤다 아 잘 쳤다 아 잘 쳤다 이거 아 이건 진짜 잘 쳤다 아 하파는 그래도 가네 다행이다 야 이거도 졌으면 큰일날 뻔했어 어 이번에 오키 제우스 이런건 아 오 야 씨X 가운데 거 누가 칠래? 네 드릴에서 내가 칠게 아 그래 너가 쳐라 전판 고생했잖아 내가 칠게 어 가운데 트릴 너가 책임지는거야 어 어 이거 이거 너가 치는거야? 야 내가 오른손 해야겠다 아 그럼 사이드치기 너무 힘들잖아 양손도 해야겠다 에이 아 맞네 하하 양손이잖아 손 4개로 해야 되는데 내가 3개 칠게 그래 그래 네가 2개 쳐라 아 그래? 어 아 그래도 나도 3개는 해야지 아닌가? 아 그럼 큰일나 이길 생각이야? 뭔가 약간 P.O.T.G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? 아 그래? 사실 아까 콕티를 제일 잘 치고 뒤에 뭐가 없을거 같긴해 자 오우야 어렵다 그러게 허허 허허 오우야 어렵다 오우 미안하다 교대할까? 응? 교대할까? 교대 아 좋아 교대 오 야 야 야 니가 치마 야 가봐 오 오 야 지خت한데? 아 맞다 한다 도와치고 지면 미안하다 야 개박샌데? 오우 야 좋았다 아니 야 이거 치다 말아 하하하하 아니 좋았다면 좀 치다 말아 어우... 어우... 하하... 야 같이 하는게 좀 힘들구나 아 뭐한데 뭐한데 교대 아니 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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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감자 잡았다 야 부드술이야 부드술 셀프부드술 오 마지막 깔끔했다 멋있었어 넌 이비방정이야 지훈아 아이 꼬서준하님 혹시 매니저분 계시면 하셨던 분들 명단 만 좀 저거 뭐야 하스터 나갔어 아이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 뭐야 뭐야 다시 들어와 주실래요 죄송해요 티오랑 물어보는 걸 까먹었다 습관적으로 다시 들어와주세요 위기감 위기감이 생기면 점점 세게 치는 경향이 있어서 간절해지 우리 그래도 명장면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 그치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면 X되긴 해 6월 온 미라클이 있었어 어떻게 할건데 한명씩 한명 어 잘 쳐 어 준하님 잘하시더라 아 살았다 나이스 뭐야 저거 해트님 먼저 할게요 다시 들어와주세요 안녕 배트님 배트님 아 들어오셨다 좋습니다 티어랑 키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시작할거에요 레더티어는 골드사시다 골드사 이제 또 맞춰드리겠습니다 키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4,5,6,8 아니 나 못번척하고 있어 지금 이상한 분이 오셨는데 8킥 빼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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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분이 오셨는데 아 이거 뭐야 코스믹 판타스틱 러브송 환상적인 노랜가봐 환상적인 사랑노래네 오킬벤 하는게 맞아 맞긴 해 몰라 저것도 어려워 이게 뭐야 뭐야 H,B,X,L 혼밥 이런거야? 혼밥 이 지랄 ㅋㅋㅋㅋ 뭔 노래야? 나 처음보긴 해 그치 에어웨이브 아니냐 어 배송 아 야 야